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아가 너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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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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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부르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신 말씀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지를 창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말씀 잡으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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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율 이스라엘 가면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땅은 척박한데 거기 살아남아올 수 있는 나무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적 인식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라고 마지막 때 인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그렇게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예요.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가 봄이고 봄이고 무화과나무에서 본격적 열매를 거둘 때가 여름인데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사를 사는 걸 다 알아요. 아 여름이 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여름은 종말을 상징해요.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시울이에요. 시울. 시울이 새해예요. 유대인들은 가을의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계절 끝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은 본문 말씀 이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한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이 부분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이만일을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보혜사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해 안되지요. 늙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 시골 경상도에서 늙은 할아버지를 무식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보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붙인 이 단체는요. 안상홍 정인혜입니다. 안상홍은 누구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 하나님 지어시 모든 세계가 아니에요. 안상홍님 지어시 모든 세계에요.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에요.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화술도 떠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지 않냐.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계신다. 누구냐 죽은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 우상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전국에요. 확 퍼져 있어요. 저 일본에 가도 저 필리핀 가도 그러더라고 하나님 어머니를 아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니까 이다이군하고 도망 나왔대. 필리핀 전 세계로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은 웃겠지만요. 진리 모르는 영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요. 하루이틀이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더 세계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도 성경 우려가진 성경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속이는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을 가감해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데 그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속아요.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도의 사실을 이미 말씀해 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택한 자들을 모여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는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버려요. 겸한 자유주의 신학 묘하게 자유신학 지금 유명신학대학은 거의 자유주의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연세대 신학과 서울대 신학과 이대 신학과 전부 다 성교사들이 세운 곳인데 지금은 전부 신학이 되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었어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는 온 리가 아니에요. 자유도 다 모두 다 다 구원 있고 모두 다 천주교 교리 묘합니다. 묘하게 성경선된 말이야 천주교 교리 종교다원주의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 하나다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경험 그걸 가지고 강조하면서 성경 내용 인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신화다 그거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전략시켜 버리는 완전 인본주의 그 자체 이렇게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분씩이라도요 자기 체중을 이렇게 재보는 여성들 체중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재보는 여성하고 이 체중을 무시하는 여성에 비교했는데 체중계를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자기 몸을 다뤄보는 사람은 체중계 무시하는 여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대 그렇다고 맨날 재라 그만 아니고 영국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깨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뭐예요 사실 이 몸이 바라는 걸 다 주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절제 절제하지요 운동은 다 힘들어요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힘들다고 안 해요 그래 골골해요 자기 깨어있어라 깨어있다 힘들어요 깨어있는 것 자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자기 관리 여러분 하루만 식금 못 버리면 한 2, 3kg 붕 늘어버려요 허리껀 안 잠겨 금방 늘어버려 금방 자기 관리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먹고 잤다 5kg 6kg 늘어버려 옷 다 갈아치워야 돼 잘 빠지느냐 빠지지는 않아요 찌기를 잘 찌는데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10년 전 오시면 되겠지 이거 몇 년 동안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6년 5월 달입니다 16년 5월 달을 쯤 목이 갑자기 두려워 2024년에 18년 전 저는 그대로 탈 관리입니다 관리의 잔리 여러분 자기 몸도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영적인 삶도요 영적인 삶도요 수시로 진단하고 삶의 방향을 은약성취에 맞춰야 돼요 억지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선입견에 딱 잡혀가지고 보증관념이 잡혀가지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훈련 통해서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을 맞춰 수시로 정답해야 돼요 그것이 뭐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요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차가 들어오는 걸 딱 위에서 14층에서 보지요 너무 감동돼요 다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모습만 봐도 감동 감동이에요 어떤 분은 강원도 양양에서 지난주일날 제가 수요일마다 결제를 하잖아요 보니까 흥금을 제일 많이 했어 이분 누구야 도대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 딱 치니까 저는 딱 중요한 사람 바로 나오거든요 딱 치니까 딱 나와 주소가 되냐 강원도 양양이야 또 어느 분이 성교를 제일 많이 해서 이분 어디 성교 이런 가슴이 있지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걸 딱 치니까 저 포천이야 포천 주소가 전부 다 최소한도 두 시간 이상 걸릴 현장 이야 귀한 분들이구나 큰 멀리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구나 영적으로 깨여서 변화와 성장에 신앙생활 되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동자로 제림의 도래입니다 7, 8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건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는 즉 그리스도의 등장 외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증가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 양심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그냥 얼마나 무차별로 그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니까 도발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정당하고 우크라이나는 도발이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고 이란과도 지금 전원이 감돌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 지금 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아프리가 말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고 일본 전체가 지금 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 이에 보면 정말 가까울수록 보금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가 심해진다 핍박의 강도가 심해진다 그것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통해서도 핍박이 계속 될 것이다 눈으로 드러나고 육신적인 위협을 받아야만 핍박 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정치 문화 이 경제 언론 이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완전히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설교 성경적 목회 성경적 전도 성교하는 우리 교단을 앞으로 공격으로 더 크게 공격할 거예요 왜 우리밖에 안하니까 공격 계속 할 거예요 안 밖으로 막 할 거예요 무차별로 할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 이 간식 이 간식 서로 막 분정식 갈등하게 만들고 요래되면 어떡해요 이 간하고 불신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사건과 상관없이 사단은 목적이 뭐냐 예배 실패시키고 그 인간은 끝나는 거니까 예배 실패고요 말씀 못 잡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단 공격이 엄청나게 계속될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이 하나도 떨어지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가족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다양한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제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시한부 종말론 또 이단 사이비 단체 속지 않지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잡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답을 주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서 문직이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오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요? 깨어있어라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느냐 직분입니다 직분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신이 뭐냐 본문 10재로 보면 보금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문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 정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천국 보금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이에요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십사는 보금전파에 지켜주리다 누굴 만나도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요 보금전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와 성교는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와 성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먼저 되어야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어져야 영적 싸움을 싸우지요 그래야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지요 왜 전도 성교 관심이 없느냐 말씀이 무장이 안되었어요 싸울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싸움이 안되지요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처음 한거 세상말로 내가 팔자를 고친게 뭐냐 사무원들이에요 사무원들 말씀 말씀에 언어를 받고 무장을 하고 그 말씀에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고 그리고 전거하는거에요 미친듯이 버스전도 해봤어요 노방전도 해봤어요 미친년도 해봤습니까 괴 부흥을 해서 올인 해봤습니까 그런 분들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밖에 없는 사무원이에요 사무원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 안하면 밥도 안 먹는다고 사람 만나기 전에 말씀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난 현장 내게 주어진 직분 따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선생님 받을까요 주옵소서 그리고 시작해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이 세가지는 따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모태신앙인 제가 목사인 제가 매일매일 깨어있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던 40년 믿었던 평생 믿었던 그 연수 가지고 귀신이 눈썹 안에 꽃다간 줄 아세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강강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실패했건 집에 가 또 봐 또 들어 또 심어 또 들어 제가요 갱신할 때 오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을 체험할 때가요 한 주가 내내 들었어요 한 주가 내내 들었다니까 한동안 한 3년을 팍 시동을 그 당시는요 이렇게 자동을 안 하고 끝났다가 가다가 아참 그만큼 또 손해본 거야 그만큼 메시지를 계속 나에게 뭘 채우느냐 세상 욕심이 야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기도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하나님 내 가슴에 각인되게 해야죠 이게 기도에요 기도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자들을 맛보는 것이 전도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구나 이야 되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전도자의 삶 자 이 세 가지 마지막 때에 깨어 최고의 응답받는 성경적 방법이 아멘 이 사실 붙잡고 현장 장암막탈 옆에 나가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어느 날도 가능한 거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될까 제가 묵사해 보니까 심략기도 또 오지 않을까 금요일 놀지요 금토일 시대에 놀고 놀기 시작하죠 여행가기 시작하죠 방침하기 시작하죠 그때 오지 않을까 그때 심략기도 시간에 오지 않을까 심략기도에 나오시면 깨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자 오늘부터 책상에 적어놓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자 내가 깨어있는가 게시록 22장 입자로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소키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시면 너무 좋겠다 제가 언젠가 물으세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은 손 들으세요 할머니 혼자 손들 할머니 혼자 할머니 혼자 할머니 혼자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변진도 없는데 맞잖아요 오늘 할머니 혼자 손들더라고 왜 나무소 났드냐 야망이 많아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많습니다 딱 하면서 오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 돼 아이고 내가 땀 흘려 평생 지방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나 죽으라고 적금 해놨는데 그 적금도 못하고 내가 가야되나 그렇습니까 미일상 없길 바랍니다 미일상 없어야 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오늘부터 한번 하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한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합시다 그런 의미지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가 거기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파키스탄에서 우리 후한 목사님 금요일날 오셨길래 내가 같이 인사합니다 후한 목사님이세요 아니 파키스탄이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 그래서 천만 대화 했거든요 저 목사님이 훈련받을 안 받았어요 우리 정무수 성지사님 연결돼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목사인데 내가 설명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런 이런 문제를 설명해줬다니까 몰라요 전 세계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영적 선지자 최상 왕이신 이 삼중직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제안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네 고백위에 내가 네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최상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원교 아무리 무너텔려고 무너지는가 온갖 중상 몰아가고 무너텔를 해보세요 무너지는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래로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지면 주님 오실때까지 든든해져있어요 유일한 교회 예원교회 전을 청구하고 없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 참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만 먹고 있지 말고 전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 교회가 여러분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놨잖아요 스타트만 2025 권력전도팀 4대 장막도 교회 지역 237 권력전도 그 현장을 열평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구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우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사촌형이 나이제리아에 선교사로 10년동안 선교했습니다 강성삼 선교사 합동측에 선교국장을 하고 은퇴했는데 그 선교사님 사촌형이 그러더라 나이제리아에 가서 내가 수여 누워있을 때 안신경에 와서 당시에 제가 장로됩니다 정장으로 내가 나이제리아에 가서 그 정글에 가서 원주민들 복음을 증거한대 밖에 딱 들어오면 뱀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뭐 언어가 안되니까 말 못하겠고 혼자서 산에 가서 막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 가면 지르고 그랬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나 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뿌려가지고 저 알이 아는 것이 내 가슴이 아팠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알이 아는 것이 내 가슴이 아팠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에레미야의 가슴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구나 이 영적 수준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희대적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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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